다 먹으려라 다 먹으려라 다 먹으려라 다 먹으려라 나 좀 살려줘 너 어디? 티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아뚜이TV의 난 뚜빠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요 너희 소개 안하나 보게 소개하고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삼육개 오늘은 저희가 뭐 해볼거냐면 저희가 그동안 팝잇이나 말랑이를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집에 총 팝잇과 말랑이가 몇개 있을까 세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몇개 있을거 같아요? 10개? 한 20개? 20개 우리가 3개 몇개인데 아빠는 한 200개 있을까 하실래? 아니! 200개 까지 아니야? 그럼 나는? 그럼 나는 4개 하자! 나는? 나는 아빠는 200개! 나는 29개! 29개? 100개는 넘어 무조건! 왜인줄 알아? 우리가 그... 사각형 팝인만 100개 있잖아! 기억하나? 난 400개! 너 400개? 300으로 100개! 300개! 좋아요! 아빠 200개! 뚜뚜뚜아 300개! 뚜뚜아 400개! 여기서 근접하게 맞추는 사람은 상이 있을거에요! 무슨 상이요? 그건 지금 말 안 써 보세요! 아빠의 뽀뽀? 응? 너무! 진짜요? 반반에 반반! 아빠의 뽀뽀 아니구요! 맛있는 간식을 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 집에 있는! 밥익과 말랑이를 모조리 다 꺼내오겠습니다! 수아야! 렛츠 고! 이거 봐봐! 슬쩍 봤는데 200개가 넘는거 같은데... 저거 바꾸면 안될까요? 아 바꾸는거 이제 없어요? 안돼요! 알았어요! 자! 일단! 저희 집엔! 사각형만! 다다다다!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몇개는... 아니! 진짜 무서워요! 아니 100개! 아빠 100개 있는데도! 왜 200! 왜 100! 102개가 넘어요! 아! 그건 나도 미스터리야! 아!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여기 10개 어디다 놔요? 그냥 옆에 놔! 자! 일단 이렇게! 구시파! 이것만 있는게 아니지 또! 아빠는 또 쭉쭉 가져올테니까 기다려봐! 10! 여기도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타란!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장사해도 되겠네! 너 이리 있어요! 하하하하! 나는 다했습니다! 이렇게 더 다했습니다! 아! 200개가 이렇게 큰일 났네? 우와! 아! 여기 벌써 600개가 딱 recogniz... 진짜요? 자! 여기 있어요! 나도 장사해도 되겠지... 아빠, 그냥 은영은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걸? 응. 70개 갑니다! 은영이 이만큼은 다 내갑니다. 이거 200개 넘겠는데요? 안 깼어요. 200개 올 수 없겠어요. 이거 400개는 넘겠어. 이거 뭐지? 아빠, 여기 70개야. 어? 여기 70개야.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응. 80개 들어갑니다. 하나 이거 안 돼? 봐봐, 예쁘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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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란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 봐봐, 봐봐. 저희 집에 진짜 이거 장사해야 되겠어요. 내가 손님 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동대문인데. 안녕? 네, 저희 딸 좀 주려고 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반말하세요? 안녕이라고 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응? 이거 사과,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싼? 이거 하나로 천 원이에요. 천 원이요, 싸네. 카드 돼요? 아니요. 아, 카드 안 돼요? 네, 카드 안 돼요. 네. 수원하시겠어요? 현금만 돼요?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아, 못 사겠네. 그럼 제가 오늘 해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카드 쓰게 해줄게요. 아, 고마워라. 카드로 내는 거 있어요. 아, 카드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엄청 사가지고 하는데 팝이 줄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팝이 장사 크게 하시네, 아주. 이 정도면 한 10명하고도 거래해도 되겠어요, 말랑이 거래. 근데 그렇게 해요. 아니요, 10명 더 넘죠. 열. 자, 이렇게 해서 또 10개고요. 짠! 저희가 10개씩 다 분리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 나는 200개라고 했어요. 효아는 300개. 휴지는 400개. 내가 볼 때 400개는 안 될 것 같고. 자,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게 일단은 100개예요. 100! 그다음에 110! 그다음에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정확히 저희 집에 있는 팝잇은 230개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맞춘 거야. 난 200개라고 했으니까. 넌 300개, 넌 400개라고 했으니까. 자, 보시면 저희 집에 팝잇과 말랑이가 무려 230개가 있어요, 무려. 이거를 일단 한 군데에 다시 모아볼까? 셌으니까? 자,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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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빵빵빵빵빵빵빵빵빵 these.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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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 수영장이다 완전. 파비 수영장이야. 파비 수영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나눔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해야되요? 해야되지? 우리 그러면 뚜뚜 가족 여러분 저희가 조만간 구독자 여러분들과 말랑이 거래를 하던지 아니면 저희가 선물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도록 할게요 나 좀 살려요 너무 많다 자 덮어주자 파빗 이불 덮어주자 이불 진짜 덮을 수 있나 해보자 진짜 덮을 수 있나 해보자 파빗으로 뚜아 안보이게 뚜아 안보여 파빗으로 뚜아를 덮어버렸습니다 나 발 보이네 내게 진짜 발 어 가려줘 발도 가려달래 발도 엄마 깜빡 깜빡 속겠는데 할머니도 못찾겠다 뚜아 어? 진짜 할머니 불러볼까? 응 너 못찾을까 불러보자 할머니 불러보자 내가 가리고 있을게 할머니 아빠를 불러볼게 아이고 수업은 어디갔지? 수업은 뭐 할머니가 들었어 또 수업은 그만부터 기러기가 기런데 기러기가 그만두기 아이고 손잡으론 일러러 하머니 해달로 그렁ea 야 오아 꿍틀끌틀거려 안돼 너무 웃겨 흔들끌틀거리면 안 되지 전집에 있는 파빅과 말랑이를 개수를 해봤습니다. 총 630개의 파빅과 말랑이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이벤트를 할지 아니면 거래를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